안녕하십니까 김다영의 노래 나를 울리는 사람 엘토로 롱스나이퍼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남자 키가 C로 나왔는데요 한 키 낮춰서 연주하겠습니다 일단 연습도 안 해봤는데 잘되면은 문제가 잘난지 않은 것 같고 이거 잘 안되면은 야 이거 생방송 이거? 이거 방송 이거 그것도 인터넷 방송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했으면 오 처음 한 거 치고 잘한다 못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샵 하나 나를 울리는 사람 롱스나이퍼님 신청해주셨습니다 샵 하나 나를 울리는 사람 엘토로 롱스나이퍼님 신청해주셨습니다 샵 하나 나를 울리는 자신감ыс 샵 하나 나를 울리는 사람ody 샵 하나 나를 울리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됐습니다 샵 하나 나르ulent 사람고 샵 예 oblig는 사람은 아마든gro 샵 하나 녀석 staff 샵 하나 나를 울더라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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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도 좋겠네요 노래도 이렇게 흐름이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자 보내드렸고요 어 뭐 이거는 애드립 같은 거는 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깨끗이만 불렀어요 이런 노래 또 너무 애드립 넣으면 또 시즈 부르는 것도 같은데요 나를 울리는 사랑 롱스나이퍼님께서 만족 그나마 조금이라도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